아저씨 좀 빨리 가주세요 오늘은 기억이 나셨나? 늦었어요 비켜 나도 직장했어 나도 출근해야 된다고 얼른 깨끗하게 얘기 털고 끝내지 비키라니까? 나도 늦었다고요 왜 이래 진짜 늦었다니까 아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 지금 의뢰인이 기다리고 있다니까!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? 의뢰인은 또 일찍 와서 벌써 15분째 기다리고 있어요 미치겠다 커피 찐하게 한 잔 부탁해요 아유 예 여보세요? 메일 확인하셨어요? 아 감사합니다 찾을 수 있겠죠? 아 네네네 사는 곳하고 연락처면 돼요 예예 최대한 빨리 부탁드릴게요 아 예 고맙습니다 하필이면 딱 하나 낸 사진이 중딩 사진이냐고 아 하필 하필이면 딱 하나 낸 Laughter vortex piggyback 아 그럼 달고